안녕하세요 지구과학의 뉴메타 함석진입니다 네 지금 이 영상은 지구과학원 더 시크릿이라고 해서 제 시그니처 강의 가장 중요한 강의인 개념과 기출을 한 번에 설명하는 강의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영상인데요 일단 강의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제 소개를 조금만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기초편 OT에서도 제 소개를 하긴 했는데 그걸 안 보고 오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저는 서울대에서 지구과학을 전공을 했고요 지구과학 교육을 전공했어요 사험대 졸업했어요 그리고 같은 과에 석사 졸업했고요 그 다음에 저는 병역도 좀 특이하게 해결해서 육군사관학교에서 생도들한테 지구과학을 가르치면서 병역을 해결하는 교사관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군대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현재 메가스터디 전국 러셀 지점에서 지구과학을 가르치고 있고요 되게 여러 군데에서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올해부터 여러분들과 인강에서 만나뵐 수 있게 되었는데 제가 이 소개를 또 드린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면 제가 굉장히 지구과학 한 울만 봤다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지구과학 선택을 했고 지구과학 경시대에서 상도 받았고 그 이후에도 계속 인생을 지구과학 하나만 파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제가 수능 지구과학원에 조금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 그래서 그 비밀을 알려드리는 강의가 바로 이 더 시크릿 강의입니다 그럼 수능 지구과학원의 그 비밀은 바로 무엇이냐 그것은 수능 문제가 사실은 90%는 나왔던 게 또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10% 정도만 좀 처음 나오는 보기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게 무슨 말씀이냐 수능 지구과학원 시험은 20문제를 30분 동안 푸는 시험입니다 그런데 한 문제당 보기가 3개씩 있어요 그러면 총 대체적으로 60개 정도의 보기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다만 일부 오지선다가 있는 경우도 있고 오지선다라는 거는 보기가 아예 없고 그냥 그래프 5개 중에서 하나 고르는 그런 것도 가끔은 있고 그래서 무조건 60개 보기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대체로 한 60개 정도의 보기가 있는데 그 보기들 한 문장 한 문장들은 사실은 완전 처음 나오는 보기들은 10%밖에 되지 않는다 90%는 이미 출제가 됐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 90% 출제됐던 것들은 제 문제풀이법을 따라하기만 하면 풀리는 문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냥 보기의 풀이법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고서 그걸 잘 외우면 문제를 풀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최소한 90%는 무조건 맞출 수 있고 사실은 나머지 10%도 완전 새로운 게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비슷한 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들께 증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현재 제가 지금 이 OT 영상을 찍고 있는 이 타이밍이 수능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2024학년도 수능 전이라서 아직 2024학년도 수능은 유출이 안 됐기 때문에 2023학년도 수능에서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했던 문제를 제가 좀 가져왔습니다 이게 오답률이 무려 84%짜리예요 그러니까 2023년 11월에 이거를 본 학생들 중에 84%가 이 문제를 틀렸습니다 그런데 그럼 볼게요 여기 기억보기에 이런 문장이 있어요 A하고 B 사이에 해령이 위치하냐? 물어봤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A하고 B를 보고서 이 사이에 해령이 있나 온다를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용되는 개념이 무엇이냐면 고지자기 줄문이라는 이런 고지자기 줄문이 이게 줄문이거든요 지금 참고로 지구과학원을 당연히 배우지 않으셔서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잘 안 되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대충 이렇게 푼다는 것만 보여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줄문이라고 알아볼 수만 있으시면 돼요 그래서 고지자기 줄문이가 해령과 거의 나란하며 대칭을 이룬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그리고 이 개념이 이미 문제로 여러 번 출제가 됐었어요 고지자기 줄문이는 해령을 중심으로 대칭적으로 나타나냐? 출제가 됐었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도 해령을 중심으로 고지자기 줄문이가 대칭적으로 나타난다 OX 이렇게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학생들이 사실은 알았어야 되는 개념이었고 줄문이가 대칭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를 잘 보면 그림에 어디를 기준으로 해도 완전히 좌우대칭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 무슨 말입니까? 보통 학생들이 여기를 해령으로 많이 생각을 했는데 여기를 기준해서 이 정도는 대칭이 살짝 되지만 예를 들어 얘는 대칭이 되지를 않았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여기에 해령이 위치한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기억보기는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보기 하나를 해결하는 거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포인트는 뭐다? 사실 이 기억보기는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다 고지자기 줄문이가 대칭이 돼야 된다는 걸 생각을 하고 있었으면 풀 수 있었던 문제다 그 다음에 또 니은보기 니은보기에서 해저 퇴적물의 두께를 갑자기 물어봤어요 여기 뭐 그림에 퇴적물 두께가 없는데 그렇지만 이것도 기본 개념에 해저 퇴적물의 두께는 해양지각의 나이에 비례한다 이렇게 있거든요 이것도 물론 시험에 여러 번 나왔어요 해저 퇴적물의 두께가 A가 두껍니 B가 두껍니 그러고서 A의 나이는 얼마고 B의 나이는 얼마다 이렇게 문제에 줬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어떻게 푸는 문제였냐면 여기 나이가 있거든요 여기도 나이가 있고 그래서 A가 나이가 더 많으니까 A가 더 두껍겠구나 이거는 니은보기는 맞는 보기구나 이렇게 푸는 문제였어요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현재 A의 이동방향은 남쪽이니? 하고서 물어봤는데 남쪽이라는 게 이쪽에 남쪽이 써있으니까 A가 이쪽으로 이동하니? 하고 물어본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해양판의 이동속도가 대륙판보다 빠르다 이렇게 써있거든요 문제 그러면 요게 해양판이라고 써있으니까 얘가 빠르고 얘는 느린 거예요 그럼 만약에 해양판 요게 남쪽으로 이동을 한다면은 이 대륙판은 속도가 더 느리기 때문에 뒤에서 느리게 쫓아오는데 이런 경우에는 얘는 빨리 도망가고 얘는 느리게 쫓아오니까 얘 둘 사이는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발산형 경계가 되는데 사실은 지금 요 해양판이 대륙판 밑으로 들어가는 이거는 수렴형 경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것은 틀린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제 얘기가 이해되지 않아도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직 지구과학을 배우지도 않은 상태에서 수능에 나온 오답률 84%짜리 문제를 한 번에 이해할 수는 없어요 다만 포인트는 뭐다? 지금 제가 보여드렸듯이 이렇게 학생들이 많이 틀린 문제도 결국에는 보기들이 다 나온 적이 있었던 보기들이다 그래서 그 보기들이 이 보기를 딱 봤을 때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생각을 할 수 있다면은 충분히 풀 수 있었다 그리고 수능의 것들이지만 실제로 그 전에 이미 나왔던 적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이제까지 수능들을 다 분석해 보니까 항상 수능뿐만이 아니고 거의 모든 학평, 모평도 90% 정도는 다 나왔던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기존 유형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지금 우리 더 시크릿 강의 그리고 더 시크릿 교재는 이런 유형을 학습을 넘어서 완전히 여러분들이 몸에 채득할 수 있도록 완전히 신박한 혁신적인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점이 혁신적이냐 제 교재를 펼쳐보시면은 웬만하면 페이지가 이렇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어있다는 게 어떤 말이냐면은 왼쪽에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개념에서 시험에 잘 나오는 더 시크릿이라고 제가 특별히 적어놓은 문장들을 제가 적어놓았고요 그 다음에 이 개념과 연결되는 대표적인 문제를 이렇게 배치를 해놨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연습 문제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반적인 기출문제집이나 아니면 일반적인 하여간 지구과학 문제집들은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보통 단원별로 배치가 되어있고 그냥 예를 들어 1번 문제다 그러면 1번 문제에 ㄱ, ㄴ, ㄷ 보기를 다 써놨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것이 조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방금 전에 사실은 이 문제 보셔도 아시겠지만 ㄱ 보기, ㄴ 보기, ㄷ 보기의 풀이법은 다 달라요 보기가 풀이법이 다 다른데 같은 문제 안에 들어있다고 해서 같이 배열하는 게 옳은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같은 풀이법을 가진 보기들끼리 제가 묶어놨습니다 그런 보기들만 이렇게 따로 연습 문제라고 여러 문제를 묶어놨어요 보이시죠? 해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이 보기들을 풀기 위해서는 여기 왼쪽에 있는 개념을 알면 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럼 여러분들은 이게 잘 이해가 된 다음에 이 대표 문제를 풀어보고 이해가 된 다음에 그거를 여기서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모든 페이지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이것도 또 그런 페이지인데 지금 이거를 좀 확대를 좀 해보면은 여기 뜨거운 플룸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뜨거운 플룸이 뭔지 어차피 설명을 못 들으셨으니까 자세히는 모르셔도 돼요 그런데 우리 개념에 이런 게 있거든요 뜨거운 플룸은 맨틀과 외핵의 경계에서 상승한다 일단 맨틀이 뭔지 모르고 외핵이 뭔지 몰라도 저 문제를 그냥 외우실게요 그러면은 실제로 2020년 6평에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대규모의 뜨거운 플룸은 맨틀과 외핵의 경계부에서 생성이 되냐? 되는 거죠 여기 상승한다고 돼 있으니까 물론 조금 부족한데요 선생님 그건 여러분들이 아직 뜨거운 플룸 설명을 좀 안 들으셔서 그렇습니다 지금 중에서 중요한 거는 맨틀과 외핵이라는 거예요 맨틀과 외핵 그래서 이게 맞는 말입니다 이게 맞는 말이고 그런데 여기 연습 문제를 또 옆에 보면은 연습 문제에 뜨거운 플룸은 내핵? 내핵과 외핵의 경계에서 상승하냐? OX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게 맞겠습니까? 틀리겠습니까? 당연히 틀렸죠 방금 전에 맨틀과 외핵이라고 말씀드렸죠 여기는 내핵과 외핵이라고 돼 있으니까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2020년 10월 학평 문제예요 그래서 6평에서 이런 문제를 내고서 10월 학평에서 또 낸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해 필요한 건 뭐다? 뜨거운 플룸은 맨틀과 외핵의 경계에서 상승하는구나 그 문장만 여러분들이 외우고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문장들이 한둘이 아니야 플룸은 내핵과 외핵의 경계에서 생성되었다 뜨거운 플룸이 핵과 맨틀의 경계에서 생성되는 걸 설명할 수 있다 다 지금 이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지금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웬만한 지구과학 시험의 이 보기들은 나온 게 또 나온다 나온 게 또 나오는 걸 여러분들은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나온 게 또 나온 보기들의 풀이법만 여러분들이 사전에 알고 있으면은 그 보기를 풀 수 있다는 게 제가 말씀드리는 시크릿입니다 그리고 그 시크릿을 넘어서 저는 그거를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채득할 수 있도록 완전히 교재 구성을 기존에 다른 아마도 제가 알고 있는 다른 강사분들 교재와는 다르게 구성을 하였다 그래서 한 페이지에 딱 페이지를 펼쳐보면 왼쪽 페이지에 개념과 문제 풀이법과 대표 문제 그 다음에 그 대표 문제를 연습할 수 있는 연습 문제들을 배치를 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지금 잠깐 여기서 오해를 하실 수가 있어서 잠깐 하나 더 보여드리는 건데 이렇게만 하니까 마치 제가 스킬만 뽑아놓은 것처럼 마치 개념이 없는 것처럼 혹시 오해를 하실 수가 있어서 다시 보여드리는데 당연히 개념들은 다 집어넣었습니다 당연히 개념들은 다 집어넣고 스킬도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라 그리고 제가 또 개념을 집어넣을 때 제가 굉장히 공을 들여서 실제로 여기 수능 특강에 있는 멘틀대료설에 대한 설명인데 실제로 우리 수능에 이걸 1920년대에 주장했는지 1940년대에 주장했는지는 안 나오거든요 제가 장담하는데 안 나와요 수능에서 이게 다음 중 멘틀대료설을 주장한 건 몇 년일까 1번 1920년, 2번 1930년, 3번 1940년 이런 문제가 나오면 제가 강사를 은퇴하겠습니다 그런 문제는 절대 안 나와요 왜냐하면 의미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시험에 안 나오는 것들은 삭제했습니다 시험에 안 나오는 것들은 삭제를 하고서 시험에 나오는 것들만 모아가지고 필수 개념에 집어넣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바쁘니까 이런 것들을 다 시험에 안 나오는 문장까지 다 외우고 있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추렸고요 그리고 제가 굉장히 여러 해 동안 학생들을 가르쳐 봤는데 보통 학생들이 이 필수 개념도 완벽하게 외우는 학생이 정말 드물어요 필수 개념을 완벽하게 외운다면 그냥 거의 만점이 된다 거의 이 정도로 생각을 하셔도 좋을 만큼 이런 불필요한 문장을 빼고 이것만 알아도 이거 알기도 쉽지 않다 그리고 이것만 알면 충분하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개념을 뺀 것이 아니니까 중요한 개념을 뺀 것이 아닌 걱정하지 마시고 보통은 필수 개념을 다 못 외운다 이런 얘기였고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제 교재에 또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제 해설지는 거의 대부분 제가 해설을 달았어요 어떻게 달았느냐 예를 들어 이런 문제가 있어요 제 교재에 뭐 A의 해양지각은 B방향으로 이동하니? 이렇게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문제가 어떤 개념이랑 원래 연결이 돼 있냐면은 그 왼쪽 개념편에 보면은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해양지각의 나이가 증가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있거든요 그거랑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16번이라고 제가 써놨죠 그리고 이 문제도 보면은 16번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 16번 번호의 의미가 뭐냐면은 이 문장을 풀기 위해서는 이 개념을 알아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제가 혹시 여러분들이 그걸 까먹었을까봐 해설지에 그걸 한 번 더 써놨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얘들아 이걸 풀었는데 틀리셨어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 번호의 이 문장을 까먹으신 겁니다 그래서 아 내가 이걸 까먹어서 틀렸구나 그러면은 이 문장을 보고서 이 문장을 외우고 그 다음에 이걸 보고서 아 그러면 해양지각의 나이는 해령으로부터 거리에 비례하는데 이거 해양지각 나이가 0살이니까 이건 해령이겠네? 그럼 이게 해령이면은 여기서 벌어져야 되니까 A는 B쪽이 아니고 왼쪽으로 이동을 하겠군 물론 그런 문장도 여기다 써놨어요 그런 거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시 무슨 말씀이냐면은 제 해설지에는 해설도 해설이지만 이 보기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개념을 붙여놨다 왜 붙여놨느냐 여러분들이 보통 어떤 보기를 틀리셨을 때 그냥 아 틀렸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되거든요 왜 내가 이걸 틀렸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거는 바로 여러분들이 이걸 까먹으셔서 틀린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배워야 한다는 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붙여놨고 또 한 가지는 이것만 알았으면은 너가 이걸 맞출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이거를 왜 생각을 못했지?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해보라고 제가 좀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모든 해설들이 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다는 점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제 강의가 특별한 이유는 무엇이냐 사실은 교재가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교재가 제가 자부하는데 그런데 이제까지 지구과학원에서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교재고 지구과학 학습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다 따라서 기존의 지구과학원을 학교 내신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곳에서 배웠던 학생이라도 이런 구성은 처음 보셨을 테니까 이 강의를 필수 수강하는 것을 강추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구과학 만점 맞는 방법은 심플해요 지구과학 만점 맞는 방법은 지구과학 시험에는 60개의 보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각 보기마다 이미 풀이법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은 뭐만 하시면 된다? 각 보기의 풀이법을 보시고 이해하시고 외운 다음에 그거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거를 위해서 제가 교재를 완전히 맞춤형으로 만들었다 왼쪽 페이지에서 어떤 개념과 풀이법을 알아야 되는지 말씀드리고 오른쪽 페이지에서 그거를 실제로 적용하기 쉽게 같은 풀이법을 가진 보기들끼리 묶어놨다 하는 것이 제 강의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 더 시크릿 강의에 대한 설명을 드려봤고요 꼭 제 강의를 수강을 하셔가지고 올해 수능에서 지구과학을 좀 편하게 공부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